장마 장마가 시작되어 매일같이 하늘에서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폭우가 쏟아졌다. 마을에서 가까운 강이 범람해 여기저기서 수해를 입으며 난리도 아니었다. 그러던 어느 하루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지만 고3인 나에겐 하루도 공부를 쉴 수 없었기에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에 있다가 나왔다. 우산을 썼지만 옷이 다 젖을 정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. 그러다 엄마한테서 전화가 걸려와 근처에 있는 집의 처마로 잠시 비를 피하며 통화를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 속상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지만 빗소리에 붙여 그냥 무시한 채 전화를 마저 다 하고 끊었는데 다시금 좀 전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온 거죠. 집안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인지 생각하며 우산을 펼치려는데 이번엔 문을 똑똑 두드리는 것이 아닐까? 이상했다. 밖에서 누가 찾아와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두드린다는 게 온몸에 닭살이 돋았고 재빨리 그곳에서 가려는데 이번에 끼익 하면서 울리는 것이었다. 뒤돌아보면 후회할 것 같았지만 고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반쯤 돌아가 있었고 결국 그 옷과 눈이 마주치고 말했다. 빨간 원피스를 입은 채 어린이 산발에 진흙으로 돌업해진 얼굴을 하고 있는 아이와 너무 무서워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고 우산도 쓰지 않고 그대로 맘만 벗고 뛰기 시작했다. 한참을 달렸을 때 뒤로 와서 확인해 보았는데 다행히 그 아이가 쫓아오는 것 같지는 않았다. 뒤에 홀딱 젖은 채로 들어오는 내 모습을 벌던 엄마가 왜 다 젖었냐고 물었지만 난 정신이 없어 무시하고는 샤워하려고 욕실로 들어갔다. 옷을 벗고 따뜻한 물로 젖은 몸을 씻어내자 그제서야 푸근함의 긴장이 풀리며 살 것 같았다. 비에 젖은 머리를 따뜻한 물로 씻어내는데 귓가에 중전에 그 집에서 들었던 소리가 들려왔다. 너무 긴장한 나머지 환청이 들렸겠거니 하며 다시 머리를 감는데 또 들려오는 게 아닌가? 마치 내 귓가에 맴도는 듯한 소리로 다행인 건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. 너무 무서웠던 경험이라 나도 모르게 떠올라 이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. 그렇게 겨우 샤워를 마친 뒤 독서실에서 끝내지 못한 노트 정리를 마저 하기 위해서 책상에 앉았다. 잠시 후에 똑똑똑 하는 소리가 들리들리 노트 정리를 오부 노트 정리를 부자 노트 정리를 뱉으면 ? 노트 정리 노트 정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